첫째 후보. 후보 3번은요. 동물과의 대화입니다. 동물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 테이머라고 그러죠. 테이머. 찬성은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걸요. 아플 때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가끔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대의견은요. 이미 우리는 북극곰 배성재 오징어 쭈꾸미들과 소통 중입니다. 피라뇨 어르신들. 쭈꾸미들. 채팅창에 재잘재잘재잘하는 것들 다 소통을 이미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탐나는 능력이에요. 너무 탐나요. 그런데 이건 사실 반려인 특이기 때문에 상당히 갈릴 거예요. 호불호가. 이거 뭐 어떻으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맹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널 진짜 찢어발기겠어. 널 먹겠어. 뭐 이런 소름돋는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와 배부르다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배고픈데. 맹수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왠지 먹잇감으로 보면서. 저걸 쌈 싸먹을까 뭘 찍어먹을까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맹수 대부분이 고양이과 동물이 많은데 대부분 갖고 놀고 싶다는 장난감 요구가 많대요. 그런가요? 학자들 말에 얘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후보. 후보 4번은요. 아 요것도 명가죠. 투명인간입니다. 눈과 카메라 등에 보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변하는 능력입니다. 찬성의결은요. 남들 모르게 돌아다니기 참 좋은 능력이다. 옷 입기 귀찮은데 벗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반대의결은요. 요즘에 열화상 카메라가 많아서 금방 들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아싸들은 이미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데요 이거? 아 슬픈데요. 댓글이 하나 달렸네요. 오늘 보니까 이 후보들이 전부 다 설정치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화상에도 안 보이는 투명인 능력인지 완전 클로킹 아니면 절반 클로킹인지 이거에 따라 다르고 걸치는 옷까지 같이 투명이 되냐 안 되냐 여러가지 하부 설정이 들어갑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베텐러들은 이미 인생이 다크 템플러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투명인간이 또 될 필요가 있느냐. 셀프 이미 자체 클로킹 중이다. 무슨 짓을 해도 이미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데. 투명인간이 된 것 자체를 아무도 모르더라. 베텐러들은 이미 초능력자였습니다. 너무 슬픈데요. 하나의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밀기 후보 A조의 동물과의 대화 투명인간 염력 순간 이동. 자 어디 어떤 능력을 4강 후보로 올려야 될까요. 투명인간은 배제하고 싶습니다. 투명인간. 이렇다 했을 일이 없어요. 제가 투명인간 되면서까지 뭐 이렇게 딱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떻게 대전의 능력은 어떠십니까. 투명인간.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투명인간 능력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투명해져서 의도하게 가려고요. 사람들 모르게 뭔가 이제 은둔하고 쓱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렸을 때 투명인간 많이들 원하는 나이대가 있죠. 네. 뭔가 남들 눈치 못 채게 싹 다니면서. 슬강. 해리포터 1에 나왔던. 네. 스네이프 교수님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투명 망토 정도 아이템이라면 약간 저는 구미가 당깁니다만. 투명인간화까지 너무 좀 투머치입니다. 이미 베테너들은 너무 흔한 능력이다.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딱히 그렇게 어떤 어드벤티지가 없고요. 대장님 같은 경우도 스스로를 아싸라고 칭하고 계시잖아요. 딱히 투명인간이 매력적인 능력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크템플러가 아니라 럴커 정도. 왜 그래요. 버러울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청취자 1위. 청취율 1위 했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또 내년에 잘 나옵니다. 나름대로 조련입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강 잡아야 돼요. 투명인간은 아무튼 저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고요. 순간이동이 약간 호불호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재에 들어가면 순간으로 이동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정지화면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염력과 동물과의 대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거 참. 저는 사실 투명인간과 순간이동을 고르실 줄 알고. 왜 왜. 동물과 염력으로 세게 안티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네. 아 근데 뭐 반려인인 거 아쉽잖아요. 동물과의 대화는 원래부터 제 거였다고요. 의견이 일치하는 게 불안하십니까. 에이조가 좀 약체긴 합니다. 약체입니다. 순간이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제가 순간이동을 할 거라는 근거는 어디. 근데 동물과의 대화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뭔가요. 우리가 아주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그 중성화 수술. 아 아니야. 동물과의 대화를 한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너무 안 돼요. 이거 너무 크리티컬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우리들 눈을 우리가 눈을 피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끔찍한. 아침마다 내 눈을 핥으면서 나를 깨워준 게 아니라 사실은. 물어보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아 그렇지. 네가 그런 거야. 네가 그런 거야. 너야. 너냐. 네 선택이야. 야 너냐. 순간이동 갈까요. 갑시다. 염력과 순간이동. 4강 진출입니다.